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? 직접 성매매했던 혐의 인정하시나요? 자금행령 혐의 인정하십니까? 성매매 알선 아직도 부인하시는 건가요? 한 말씀 해주시죠 모든 혐의 아직까지 부인하십니까? 억울하다는 입장이십니까? 여전히 유지하시는 겁니까? 한 말씀 해주시죠 자금행령 혐의 인정하십니까? 성매매 알선 아직도 부인하시는 건가요? 한 말씀 해주시죠 모든 혐의 아직까지 부인하십니까? 억울하다는 입장이십니까? 여전히 유지하시는 겁니까?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